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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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바이밤에 그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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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이슨! 나이스! 1% 수행할 차례입니다. 저는 왼쪽으로 한 클럽 정도 받습니다. 우측으로 두 컵 받습니다. 나이스 파! 저는 340m 거리의 팡포우입니다. 왼쪽, 왼쪽 모두 오리라서 여유가 없습니다. 다음을에서 생긴다. 그는 고속해가 있습니다. 왼쪽, 고속해가 있습니다. 사진 일단 사진이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% 수행할 차례입니다. 지금 치시롱은 왼쪽으로 꺾인 327m 거리에 팝스올입니다. 오른쪽이 오비란과 가까워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페널티 에리아 오르막 보세요. 온도시까지 테이크 유니 도시 퐁 굿 졸 교육 교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핀 위치는 앞인 가장 어려운 위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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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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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